아니 보험왕 나는 수술비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험왕이 4년 전에 유튜브에서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수술비 보험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A서부터 Z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말 말도 안되는 무식한 서계사들은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3대 진단비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 다음에 가입하고 나중에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사들이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은 오히려 반대로 수술비 보험은 암, 뇌, 심장 3대 진단부보다 더 많이 타먹을 수가 있고 또한 수술비 보험은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금을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정말 찐찐 보험 특약이라고 자신있게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수술비 보험 일단은 매회 반복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질병수술비 먼저 가입을 하죠 요즘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질병수술비가 툭하면 100만원 누적 없이 10월달부터는 애의 생명에서는 15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 질병수술비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되지만 또한 미용이나 검진 목적을 제외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수수시에 무한 반복적으로 사고에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나 상해수술비 먼저 가입을 하시고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방식에 따라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종수수비를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종수수비는 아무래도 비관연수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1, 2종, 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1, 2, 3종이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회사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참 종수수비도 매회가 있고 연간 1회가 있기 때문에 매회 반복적으로 생보약간이죠 생명보험 최초에 나왔던 보장 그대로 임신 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납입 여력이 된다고 하면 특정 M대수수비를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회사는 144대, B사는 88대, C사는 119대로 제각기 M대수수비에 대해서 보장 범위는 한도가 틀린데요 아무래도 M대수수비는 질병코드에 따라 그리고 절제, 절단 등의 조장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 특히 뇌혈관과 심혈관 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납입 여력이 되시면 질병수수비, 종수수비, 특정 M대수수비를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종수수비를 가입할 때 예전에 우리가 1, 5종, 9수수비를 가입을 해야 했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새로 나오고 있는 1, 8종, 9종으로 가입을 해야 했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예전에 설명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3대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지만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진다고요 예전에 1, 3종이 먼저 좋았고 그 다음에 1, 5종, 지금 현재 1, 8종, 9종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수수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9수수비가 더 좋겠죠 자 9수수비, 1, 5종 수수비는 현재 1, 8종, 9종 수수비에 비해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수수비 1, 8종 같은 경우는 매회가 아닌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1, 5종 수수비 같은 경우는 비급여든 급여든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급여로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비급여 수술해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1, 8종 수수비는요 급여 업무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고요 급여로 수술했다가 비급여로 수술 시에 역시 또 안 되기 때문에 1, 5종 수수비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1, 5종 수수비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반면에 아무래도 신수수비 같은 경우는 수술 방식이 아니고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1, 5종 수수비보다는 보장 범위명에서는 좀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자 1, 8종 수수비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흡입천자도 1, 5종 수수비는 보장이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남성분들은 폭염수술이나 아니면 배농술 아니면 그 외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피부낭종 아니면 체외충격파세소술 이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급여로 인해서 수술 코드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1, 8종 수수비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하지만 1, 5종 수수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1, 5종 9수수비를 가입을 해야 했지 아니면 1, 8종 신수수비를 가입을 해야 했지 정말 머리 아프신 사람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짬뽕 대신에 우리 짬짜면을 선택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중복해서 L화재, 요즘에 1, 5종 9수수비와 신종 1, 8종 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입했다고 보험료가 물론 1, 5종 수수비를 가입할 때보다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1종 20, 2종 30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신수수비와 1종, 2종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 5종, 1, 8종으로 같이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S, O, A지 같은 경우도 구수수비 1, 5종, 그 다음에 신수수비 1, 8종 같이 복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 5종 수수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은 1, 8종에서 1, 8종에서 한도적인 부분과 그리고 비급여 수술, 수술 방지에 따라 보장이 못 받는다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1, 5종 수수비를 좀 더 같이 혼합해서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호망 1, 5종 수수비와 1, 8종 수수비의 복층 설계 L사와 그리고 S와제 그 외에도 M사 중복해서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수수비 부쪽으로 좀 더 원하시는 사람들은 각 회사마다 중복 가입도 요즘에 막는 출애다 보니까 한 회사로 1, 5종과 1, 8종 같이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climax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anh